지금 이곳은 국걸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메시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싶었어요. 나름대로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주체적인 방향성과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흔들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답게 부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 그리고 국걸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여자, 좋은 사람이라는 게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답이. 그런 메시지적인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찾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뮤직비디오는. 지금 보세요, 카메라. 소금이는 제 바탕화면에 있는 여러 가지 글들을 지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저의 수음통사 같은 느낌이랄까? 소금이가 이렇게 르르륵 하면 제가 치유가 되는 거죠. 평소와 같은 역할로 나왔습니다. 소금. 자, 이거를 얼굴 타이트인데 이를 들어서 올리는 거 찍은 거거든? 카메라 보고. 그거 올릴 수 있겠죠? 제가 플라워 샤워 이후로 1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게 됐는데 그래서 조금 무대가 많이 붙었나 봐요. 그래서 퍼포먼스 위주의 뮤직비디오를 진짜 오랜만에 다시 찍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안무나 이런 퍼포먼스 위주의 보여드릴 수 있는 요소들을 촬영을 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너무 힘들겠다. 예전 같지 않네요. 괜찮은 거 같아요. 가운드 다 할게요. 제가 봐요. 마음에 들 때까지 찍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가운드 다 할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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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틀의 뮤직비디오 촬영의 끝인데 촬영하는 내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빨리 모든 것들을 저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요. 저는 붓골 파이팅 해서 이번 선고공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붓골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 또 미야 또 미야 또 미야 또 미야 I'm a big gir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